Hello, good time.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2년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대학 수능 6월 독일어 모의평가, 우리가 해설평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촬영을 했었던 초급 문법을 만약에 하셨더라면 거기서 많은 소스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만점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법에는 아직 초급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중급에서 다루어야 될 그 문법들을 내가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이번 두세 달 동안을 또 열심히 하신다면 제가 만점 받는데 아마 그렇게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누구니 그랬더니 That is my uncle. 발음은 어떻게 하냐? 언켈이냐 언켈이냐 응크, 응크 발음. 자, 결국 보면요. 얘는 이 앞에 있는 단어에 강세가 있는 거에 장단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음의 발음에 응크 발음이 나는 거. 응큼하게. zone, want, un, want, un, t, tante, an, kumft. 결국은 meinung 하듯이 갑자기 희한하죠. 이런 모음의 그러한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응크 발음이 나는 거지. 결국은 meinung, 응 발음이 바로 5번의 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응크 발음처럼. 자, 그 다음에 2번 강세, 이제 강세예요. 자, 회화를 통해서 Sven, 너 여가 시간에 뭐해? 그랬더니 Ich spiele oft klavier. 야, 이거 한 번 저어버린 공부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klavier, klavier, klavier 이렇게 하시는데 klavier, 강세가 두 번째에 있다는 거예요. klavi. 자, 여기 보시면은 나투어. 아, 요 레갈도 어려워요. 우리 선반이잖아요. 레갈, 강세는 레갈, 레갈, 강세. 뒤에 있어요. 여기도 termin, 복수는 termin, regale. 여기도 강세가 뒤에 많잖아요. student, music 하듯이. 근데 저기 우어는요. 접두어에서 우알라옵 하면서 기원이 된다. 그래서 휴가잖아요. 우알라옵, 우알라옵. 강세 4번이 다릅니다. 아, 요 정도면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발음을 갖다가 저랑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자, 세 번째. 기차를 아마 잡아 타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자, bin ich zu spät für den Zug nach Ulm. 울름이 뭔가요? 뭐 도시겠죠? 울름을 가는 기차를 위해 제가 좀 늦었나요? 늦게 있나요? 그런 거잖아요. 뭐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화가 나셨나 봐요. nein, die Tododo ist in 10 Minuten. 자, in 10 Minuten니까 자, 울름으로 가는 기차를 위해서 기차에 내가 좀 늦게 왔나요? 아니요. 무엇은 10분 뒤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파우스의 휴식은 아니겠죠. 갑자기 교차라가 왜 나오죠? 자, 파카테. 여기서 많이 틀리셨을까요? 이게 차표거든요. 차표가 10분 뒤에 있지는 않겠죠. 하이터슈델루는 또 엉뚱하게 정류장이에요. 결국은 동사에서 파생때 아파레 출발하다 그 출발은 10분 뒤에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 2번이라는 거죠. 이해만 했으면 괜찮고요. 자, 이제 4번에 아파레 들어갈 만 요즘 추세가 좀 이래요. 이런 것도 약간 어휘를 필요로 하는 형용사다 이렇게 하는데 자, 시계가 클링엘트 하면 울리다 라는 뜻이에요. 클링엘트 초인종을 누르다도 되는데 수어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답을 너무 맞추지 마시고 헷갈리면 오답을 걷어내세요. 그런 것도 중요한 어떤 우리들의 전략인데 자, 슈툰데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폴렌슈툰데 하면 얘가 답이 될 수 있어요. 폴 하면 완벽한 완전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울린다 했을 때 써요. 수어 폴렌슈툰데 그럼 폴이 되면 여기서 폴 다음에 폴이냐, 세어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답을 보세요. 비스 매어 그러면 저 바닷가까지는 신테스 2km 2km가 있다는 거에요. 2km가 남은 거겠죠. 그러면 넉넉히 2시간이 남았다. 아주 충분히 2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자, 요 부사나 형용사가 부사가 되는 굿, 필, 세어 지금 뭐가 나오냐 세어 2km 있을 수 없어요. 세어는 또 다른 부사나 형용사를 꾸며줄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벌써 얘 탈락인데 필은 만이잖아. 만이 2km가 남아있다. 결국은 굿의 차이요. 근데 굿인데 레어 비어있는 것이냐 아니면 할프가 나오냐 어미별은 할프가 나오면 반이잖아요. 30분마다 30분마다 종이 땡땡 시계가 울리는 거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결국은 얘가 답이 1번이 된단 말이에요. 레알의 슈고인데 라는 말은 없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시는 게 시간의 차이가 세 개가 있어. 우리 타임을 얘기할 때는 Zeit 이렇게 1시간 2시간 아니면 우리가 하는 지금 독일어 시간 Stunden 그 다음에 시각에 해당하는 우리가 몇 시 몇 시 U어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매 30분마다 우리가 뭐 시계가 울린다. 바닷가까지는 넉넉히 2km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결국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에 대해서 조금 어떤 문장을 보셨던 분은 세아랑 필은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좀 어렵다 난이도가 좀 있다 라고 한번 쳐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